이 60초짜리 인터뷰를 보고 한국어 표현을 함께 배워봐요. 네, 이제 제가 유정씨한테 질문을 하고 유정씨가 돈을 셀 거예요. 아, 재밌겠다. 진짜요? 시작! 정샛별은 어떤 캐릭터인지 소개해주세요. 정샛별은요,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주 귀여운 친구입니다. 새별이와 실제 유정은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어, 조금 닮은 것 같아요. 한 50% 정도? 50% 정도? 저의 첫인상을 편의점 제품에 비유한다면?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? 이유는요? 아이스크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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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한국어 표현을 배워봐요. 네, 와 재밌겠다. 와우, 재밌겠다. 정셋별은 어떤 캐릭터인지 소개해주세요 정셋별은 어떤 캐릭터인지 소개해주세요 정셋별은 어떤 캐릭터인지 소개해주세요 정셋별은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주 귀여운 친구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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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샛별이와 실제 유정은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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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조금 닮은 것 같아요. 한 50% 정도? 조금 닮은 것 같아요. 한 50% 정도? 조금 닮은 것 같아요. 한 50% 정도? 50% 정도? 저의 첫인상을 편의점 제품에 비유한다면? 저의 첫인상을 편의점 제품에 비유한다면?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? 이유는요?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? 귀여움 폭발 자 이제 더 연습하고 싶으면 배우들을 따라해요. 아 재밌겠다. 정샛별은 어떤 캐릭터인지 소개해주세요. 정샛별은요?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주 귀여운 친구입니다. 정샛별은요?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주 귀여운 친구입니다. 조금 닮은 것 같아요. 한 50% 정도? 50% 정도? 저의 첫인상을 편의점 제품에 비유한다면? 아이스크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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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는요? 아이스크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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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?